어둡긴 하다. 휴. 휴. 근데 폐교해. 아 어떡해. 아 건물 뒤에 있구나 화장실이.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아이씨 쌍실이 맞아 여기가? 어? 아이고 무서워. 빨간 거 뭐야? 저건 진짜 무서울 텐데. 아우. 뭐야. 어? 어? 뭐야 뭐 씨를. 빨간 거 뭐야? 으아악! 아아악! 으아악! 다 떨어진다. 저기. 저거 저러다 바지에 싼다 저거 저러다.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바지에 싼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뭐야 뭐야 이상해. 왜 뭐가. 아니 말도 안 된다니까요. 뭐가 말이 안 돼. 바닥에. 이상한 소리 나고. 에이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가봐 진짜로. 아예 말이 안 돼요. 아예 아예 그냥.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여기서 내가 싹게. 그게 제일 무서운 얘기인데요. 진짜 무섭다니까. 진짜 무섭다니까. 야 거누야 니가 같이 가줘라. 쟤 똥은 싸야지. 거누야 그럼 니가 의리로 같이 갔다와. 저는 원래 겁이 없습니다. 원래 지금 갔다와. 오오오오오오. 잘 가시죠. 저는 겁이 없단 말이야. 아 이거 전이 많이 되겠는데. 이야. 둘이 가면 괜찮겠지. 그래. 괜찮지? 예.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그냥 밖에는 싹 가. 하하하하. 그냥 싹도 되지 않을까.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아 씨 뭐야. 가실까 가실까. 가 너 먼저 가. 아 너 먼저 가 진짜. 아 너 먼저 가. 아 지금. 지금 보호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 그냥 너 먼저 가라고. 나 뒤에 있으면. 자꾸 가자. 이렇게. 가자. 근데 저 입구에서. 뭔 소리야. 아 씨. 오 뭐야. 아 씨. 왜 그래. 아 씨. 아 나뭇가지잖아. 진짜. 야. 이 식기실 안 무서워진다. 아 나 여기까지는 갔어. 아 그래? 하하하하. 허는허허가 더 무서워해. 하하하하하. 별로도 이렇게 많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웃으면 안 탄다더니.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선배 저 진짜 믿으면 안 돼요 선배님. 안 믿어. 나 진짜로 안 해. 진짜 제가. 아 거부는 없는데. 혹시 소리치면 또 이제 목이 상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오! 씨, 왜 그래? 여기까지 혼자 오셨어요? 나 여기까지 혼자 갔다니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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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도 막 가는 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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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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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야, 야, 야. 저기, 저 바닥에 뭐 있나 봐. 아, 진짜! 가시는데? 가야지. 안 되겠어? 가실까요? 사실 이 정도는... 바닥에 뭘 깔아놨어, 누가. 아닌가? 으악!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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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콩알탕이네. 왜? 콩알탕이네. 콩알탕 누가 깔아놨네. 으악! 뭐야, 계속 깔아놨어. 뭐야. 아, 형님. 가실까요? 아, 진짜 너무... 으악! 아, 알지? 너 뮤지컬하니까 소리 지르면 안 해. 어? 누구야? 아, 진짜. 뭐야? 뭔 소리야? 야, 뭔 소리야? 어, 나이야. 선생님, 많이 급하세요? 아니, 뭔 소리 나잖아, 지금. 아니, 제가... 볼 일은 제가 아닌데 왜... 제가 앞둬서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뭐지? 뭔 소리가 나지? 짜증나, 진짜. 저 진짜 나오면 저 진짜 주먹 휘두릅니다, 진짜. 저 진짜 미리 경고했습니다, 저 휘둘러요, 진짜. 아니, 여기 과학실 위에 있어, 뜬금없이. 저 진짜 나오면 저 휘둘러요, 진짜. 어? 저, 나 진짜 저 뭐 나오면 저 진짜 귀신이든 뭐든 저 지금 다 두드려 폅니다, 진짜. 뭔 소리야? 어, 여기 잠겨있다. 잠겨있어. 현실, Tan convak실. 어디. 아, 저 잠겨있어요. 어디 키가 있다고 했는데. 아주 잠겨있어요. 여기 키가 있다고 했어요. 어디 키가있다고 했어. 키가 어딨어요? 아 깜짝이야, 진짜. 교실에 키가 있다. 여기요? 저 진짜... 저 진짜... 와! 아이씨! 와! 아이씨! 아으! 아으! 아 진짜! 아 너무 귀여운 애기예요. 와! 아이씨! 와! 아 너무 귀여운 애기예요. 와! 와! 아 으이! 아 으이! 아 으이! 아 아 아 으이! 아 나 데려가! 고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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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루야! 아! 왜 그래 왜 그래? 고루야! 선배님. 뭐? 한번 가보세요 진짜. 왜? 왜? 고루야 나를 안 두고 가면 어떡해? 아 잘 안돼요. 아 화장실이 잠겨있고. 키를 찾으러 가는데. 아 너무 무서워요. 그래? 야 야 우리 고루가 무슨 일정 되면 진짜 무섭나 본데.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야 고루야. 남자가 의리라고 보성이 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먼저 가버리며. 야. 자 이제 알아요. 자. 이제. 이제. 근데 이게. 빠삭빠삭 있구요. 빠삭빠삭 있구요. 이제 알아요. 아 소리가 이게. 이제 알아요. 가봐. 빨리. 아 선생님 근데 제가. 아 잠깐만 여기. 선생님 저 진짜 미시면 안돼요? 아 안민다니까. 아 진짜 저 깜짝 놀래키면 안돼요? 아무튼. 어딨다는 거야 열쇠가. 어 열린다. 어 열린다. 형님 저 집이시면 안돼요? 아 안민다니까. 아 씨. 아 씨. 아 아 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알아두 밤에 학교 가는 건. 알아두. 저 진짜. 거울이야. 저 누구 있으면 저 정말 진짜 주먹 휘두릅니다. 진짜야. 진짜로. 저 몰라요. 저 미리 말씀 드려요 진짜. 그래도 무서워. 어. 열새도 있다. 보통 막 튀어나오거든 조심해. 어? 아니야 그 열쇠 아니야. 아우 찝찝해 여기. 열쇠 멋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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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거기 열쇠. 어디요? 저거 거기 앞에.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통신으로 갖고 와 그냥. 어. 어. 이거 열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근데. 열어야 되잖아요. 아 이런거를.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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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b.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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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으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씨. 아아 Or Kanan. 잘なんだ. 아 진짜 isso. 여기 얼엌 있다. 여기 얼엌 있다 근데. 뭐야 이거. 여기 얼엌 있어요 엌 진blic하기. 우리 가자, 놀리자 우리.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 형님 이게 안 닫힙니다, 근데. 아, 근데 왜. 아, 근데 왜. 아, 근데 왜. 야 나와. 나와. 일단 빨리 돌려보시죠. 아 진짜 씨. 선생님 빨리 사용하시죠.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빨리 들어와요. 아 저 진짜 미치겠어요. 아 쟤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빨리 차 봐. 아. 아 씨. 일단 빨리 사용하시죠. 아 뭐가 있을 것 같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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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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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잘 안 돼. 형. 이거 몇 시에 타였어? 나 영원히 안 쌀 거야. 아 저기 못 가. 저 혼자 절대 못 가. 절대못 가요. 혼자 절대 못 가요. 혼자는 안 돼. 잘 해놨어. 혼자는 안 돼. 혼자는 안 돼. 혼자 안 돼. 그러면서 상남자로서 또 가봐야지 내가. 그러면서 상남자로서 또 가봐야지. 그러면 미시에 나올 일인데. 미시에 나올 일인데. 만나면 대화 좀 하고 싶어. 왜 너 왜 귀신이 된 거야. 알았어 갔다 와볼게. 아무튼 나와보더라 갔다 올게. 귀신들 뭐야 형님. 콩알탄 소리부터 날리실 것 같아. 어머 뭐야. 안 하시는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귀신. 머리. 귀신 누가 앉아있네. 귀신. 엄마야. 와 진짜. 괴감하다. 진짜 상남자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락부다지네 그냥. 하하하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빨간색. 빨강색. iller. 으아하. 열라. called a door. ıld Unbelievable. 으아하하. 으아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질끼야. 너 귀신이 어디서? Carla 교신이야. 예. 야 안녕하세요. 형 지금. Roberts. 야? 교신이 됐라. 네 민주는 PC, 이를 casting 뭐예요? 암 아니 그러니까 귀신 봤어? 누군지도 봤어? 이거 준비한 애야. 남이 형이야. 어? 남이 형이. 남이 형이야.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착하게. 뭐야? 귀신이 놀래가 나요 귀신이. 우리 귀신 잡았어 우리. 우리 귀신 잡았어 우리.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뭘 그렇게 심하게 장치해 놨어. 장치를 심하게 해 놨어. 너무 무서웠다는데? 얘 변기 위에 있었어. 변기 위에 없었는데. 변기 위에 없었는데. 너 변기 쪽에 있었잖아 문 열면. 아니 저거 안쪽에 있었는데. 뭔 소리야. 어? 너 진짜 귀신 보고 아니야? 장미 형님이 오라고 해서 저기 들어갔으라고 그랬는데. 어디 있었냐고 너. 화장실이요. 아까 화장실 변기 위에 있었잖아. 어? 변기 위에 없었는데. 어디 있었어? 귀신 받네 그럼 진짜로. 진짜로. 어? 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힘 떠서 저기다. 그와 같은 게 좋은지 바람이 export해요. 감사합니다.